다음날 갠다니까 그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 뭐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생강 구운 야채 멸치 마른 새우 한줌 다시마 한쪽 다시마 고추 걸러요 통제 몇마리 잡아서 그것도 후박에 먹어요 생선전 간을 아까 해놨어요 살아있는거 고소한거 뱃살 물 고추 소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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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물 붙여! 계속 붙여! 붙이세요 붙이세요 있我的肌肉 dam basement 생선초밥을땎에서angers 좀 해야하나? 뭐 어찌겠지? 썰어놨 STORI 달걀 지고 1개 parchment 10분 12분 6분 10분 11분 10분 주진볶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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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마사지 겨자 마사지 호떡은 고춧가루 맛있어 음 와 이거하고 딱 맞다 이거 이거 애들 이거 너네 이거 하나 먹을까 바삭바삭 고기를 조금씩 해서 푹 담가서 먹어 푹 담가서 먹어 고기 맛있다 어때요? 맛있다 와사비 너무 많이 났네 먹어봐 초밥 내가 했어도 너무 맛있어 초밥이 세상에 밥알이 기가 며칠 살아있는데 저기가 몇세? 주우가 동경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띵 맛이 어때? 띵해? 띵띵해? 연어회 여기 풀그레이 머스터드에 찍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띵 연어회를 푹 잠수시켜가 어 그렇지 푹 잠수시켜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하다가 막판에 손을 다쳤네 잘하다가 막판에 손을 다쳤네 이야 셰프는 이거 참 아이고 이거 다쳤어 아우 너무 귀하네 이거 먹는게 아 여보 저거다 이거 뭐라고? 그거 돔 참돔 아우 연어회 먹어봐요 아우 연어 초밥 기가 막히다 여기 이 수스에다 찍어서 음 음 음 이건 어떻든어? 음 이건 어때? 이거 무슨 전이요? 이거 농어전 음 진짜 맛있어 아우 농어전 기가 막히세요 세가야 이모가 이거를 세상에 서비스로 줘가지고 음 맛있다 예뻐 음 진짜? 이 와이미양보다 당신 향이 더 진하네 왜 그러세요 음 초밥 먹어? 그래 먹어봐 엄마는 이 전에다가 더구 나는 이 전에다가 모밀국수 있잖아 딱 이렇게 싸먹고 싶다 이거 무슨 양이야? 이거 무슨 누구야? 콜리그레이 연어 소스 연어 소스? 응 이건 연어 회 찍어 먹어봐요 응 와사비 찍어도 내 괜찮은데? 이거 50천에서 잡은 연어야? 응 50천은 은어 아니었어? 응 여기 은어가 아니고 연어야 그래도 연어가 올라와서 다 가져가지고 저기 응 이거를 저기 여기 한번 해보라고 응 연어 회를 여기다 찍어가 먹어봐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 응 아우 도매도 너무 맛있다 음 음 어때? 오늘 일식을 다 먹네 응? 일식이야 응 여러분 나 소각 좀 내야 되겠다 응 응 이건 뭐야? 어떤 색은? 이건 다 돔이야 돔? 응 돔을 이모가 내가 이렇게 크게 썰어서 회한다 하니까 필레스로 그냥 그 뼈만 다 가시만 다 발라줬다니까 아 그렇구나 응 와사비 와사비를 응 후추냉이로 조금만 넣어야되어 있어 엄마는 많이 넣어 가지고 아 진짜 오늘같이 더운 날은 딱이네 그제? 음 철컴이 반구나 다른 음식도 응 그렇지만 특히 초밥하고 이런거는 맛이 깊다. 너무 맛있다. 음! 잘 먹어요! 초밥! 원띵이가 초밥의 맛을 알아버렸네. 여보 농어전이 부담 앞에다. 이제 우리 제사때도 바로 농어 떡값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아까 고추냉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따라가니까 다 튀겼다. 그치? 완전히 색깔이 저거하지?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맑아야 되는데. 국수는 이래 맞아? 야 너한테 초밥 좀 가져와 먹어. 초밥? 맞아. 다 갖다 먹어. 아니 막내가 초밥 입에 맞는데 여보. 자가 미식가잖아. 응. 갖다 먹어요 많이. 뭐 줄까? 갖다 먹어. 갖다 먹어. 응. 여보 이거 농어 구운 것도 안 먹어보자. 요거는. 나 이거 맛봐야지. 농어 저는 맛있는데 농어 구이는 어떻노? 이거 뭐. 이거 줘. 근데 가장 기본이 광어잖아. 가장 길. 국민의. 국민의.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지 국민의. 이거 구이 더 줄까? 구이. 응? 더 줄까?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넣어달라 카네. 나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농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게 먹네. 맛있어. 나 너무 Hochmann. exploring maybe. 구이. 너 너 여기是什麼 Nora? Essentially,